여러분, 다른 사람은요? 아무도 없어요? 다음은 어느 나라 음식입니까? 다음은 어느 나라 음식입니까? 다음은 어느 나라 음식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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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어느 나라 음식입니까? 음식 이름은 무엇입니까? 음식 이름은 사다에 남아야 돼 사다에 남아야 돼 사다에 남아야 돼 나우가 사다에 내 지금 두개 지아 마시러 어떤 파인은 나아탕을 해? 여러분 지금 어떤 파인 나아탕을 해야 돼 나아탕을 해야 돼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래 말이에요 소라 아 당황해 보험지 않나요 여러분 칸아리 상비는 1, 2, 3, 4 1, 2, 3, 4 어서 오세요, 엘레나 씨 초대해 주셔서 고마워요 잠시만요 1, 2, 3, 4 점심이 늦어져서 꽤 배고프실 텐데 식사부터 하세요 와 베트남 음식을 준비하셨네요 이거 이름이 뭐예요? 월남쌈이에요 베트남 전통 음식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먹어야 돼요? 이 땅콩 소스를 찍어 드시면 돼요 아, 아주 담백하네요 칼로리도 낮아서 다이어트 음식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칼로리 걱정하지 말고 마음껏 드세요 그런데 어떻게 만드는지 저도 좀 가르쳐 주시겠어요? 아주 쉬워요 야채, 해산물, 고기 무엇이든지 좋아하는 걸 넣으면 돼요 이 차도 드세요 베트남 음식에는 차가 잘 어울려요 그리고 차를 마시면 기름기도 없애주거든요 고마워요 잘 먹을게요 듣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 놓고, 매우 싫어 매우 싫어 매우 싫어 그런데 당신과 함께 있는 사람은 제일 먼저 evaluating 우리가 장초를 간식으로 시장하고 바이러스에 데이트러스 매우를 좀 봐야죠 매우 특성화, 매우를 사용하시죠 매우 특성화, 매우 특성화 저는 매우 특성화, 매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어느 나라 음식입니까? 우리 educational 다음은 어느 나라 음식입니까? 다음 문장은, 어느 나라 음식입니까? 어느 나라 음식입니까? 여러분, 어느 나라 음식입니까? 여러분, 어느 나라 음식입니까? 여러분, 어느 나라 음식입니까? 맞아요. 베트남 음식입니다. 외국어 리슨링 아래 시즌이 미야지 날 하올라. 외국어는 외국어랍니다. 외국어는 배낭은 사다올래. 베트남 음식입니다. 오케이. 나도 그탑이야. 음식 이름은 무엇입니까? 음식 이름은 무엇입니까? 음식 이름은 무엇입니까? 음식은 무엇입니까? נו steak 두근데 삼 1, 2, 3, 1, 5, 3, 4, 4, 5, 5, 6, 7, 11, 11, 12, 13, 12, 13, 13, 13, 14, 15, 17, 18, 18, 19, 24, 19, 18, 19, 20, 20, 20, 21, 21, 21, 21, 22, 23, 21, 21, 22, 22, 22, 22, 23, 23, 음식 이름은 월남쌈입니다. 그리고 비비야만. 여러분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음식 이름은 월남쌈입니다. 입니다. 입니다. 여러분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후웅씨는 엘레나씨와 엘레나씨의 대화입니다. 그 음식은 어떻게 먹습니까? 그 음식은 어떻게 먹습니까? 여러분이 비비지 마오. 여러분이 비비지 마오. 여러분이 비비지 마오. 후웅씨가 준비한 음식은 무엇입니까? 후웅씨가 준비한 음식은 무엇입니까? 후웅씨가 준비한 음식은 무엇입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 음식은 땅콩 소스를 찍어 드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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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 먹으면 찍어 먹습니다. 그 음식은 땅콩 소스를 찍어 먹습니다. 그 음식은 땅콩 소스를 찍어 드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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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옥음과 유실이나 에스바이 Ariel Bueno 어떻게 Chert what? 옥형 romanna 옥형 romanna 옥형 romanna 옥olph어중 이민 fol 노래를 들어봅시다 그 Cheerio 때문 펫엘 affection 헬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모두를 당신의 먼저 우리를 위해 3월에 5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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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맞이ların 어떤 membri'm стороны 라는 영tu soi 의지들을 gland Elina Quindi 간식ом 우리가權so스에 대한 질문은 자세에게 질문을 고需 이젠 안공의 이름으로 가능한 문의와 ستuthi의 희생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식사부터 하세요. 부터 하세요. 부터 하세요. 부터 하세요. 다인 룩바를 빼라. 엘레나, 베트남 음식을 준비하셨네요. 비엔낭 사다우디 비엔냐라. 부터 하세요. 비엔낭 사다우디 비엔냐라. 이름이 뭐예요? 단매바를 빼라. 베트남 전통 음식이에요. 비엔낭 사다우디 비엔냐라. 그런데 어떻게 먹어야 해요? 단에 블루사야말레. 단에 블루사야말레. 이 단공수수로 찍어 드시면 돼요. 디 미에베에 넷 도사야말래. 디 미에베에 넷 도사야말래. 아주 단 베카 내어. 이엔 세인아배. 이엔 세인아배. 단 베카다우디 비엔냐라. 세인아 집에만 하고. 미에베에 세인아. 디 미에베 타우디 비엔냐라. есте한 남wiąz에 Mini의 Sign지 차이ote 푸시 peacock님은 Princess Sortie зай시 acceptable 해.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일 중에 지blick에서 우리는 질병과 사이에 расскажете 당신이 자신을 맡아보는 것일을 한다 당신은 자신을 맡아보는 것일을 합니다 어? 있어요? 아니요 당신이 자신을 맡아보는 것일을 한다 이것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머리발루를 바래서 내는 포지션이 내 스타일을 가운데라 이래요. 고맙습니다. 네네. 디리카즈말로 속 내 가장 비행한 이런 것들은 포지션의 야단이 담백하다고 하려고 이래요. 이래요. 아주 담백하네요. 얜 얜 얜 그래도 그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칼로리 걱정하지 말고 맘껏 드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칼로리가 생먹부분에, 생먹부분에 사봐. 지말고. 지말고. 칼로리가 생먹부분에, 칼로리가 생먹부분에, 칼로리가 생먹부분에, 마음껏 생먹부분에, 마음껏 생먹부분에, 마음껏 생먹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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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어떻게 만드는지, 저도 좀 가르쳐 주시겠어요? 단에, 가르쳐 주시겠어요? 가르쳐 주시겠어요? 그래서, 아주 쉬워요. 옌로에 바래, 야채, 해산물, 희니히와지, 시푸드, 고기, 다리, 밥, 밥, 좋아하는 걸 넣으면 돼요. 고장리가 태용매. 고장리하고 태용매. 이 차도 드세요. 베트남 음식에는 차가 잘 어울려요. 그리고 차를 마시면 기름기도 없애주거든요. ها 좋아요. 엄마 데크 쓰시는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방법은 요리하나 지지말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말해서는 좁은 것이죠. 내가 이런 것 같으나 정 Bulldog을 짜게 된거 같은데요. 그럼 혹시 오늘 처음에 공부하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 책을 읽어보세요, 랍다 바다에서 롱니 부실해 술을 마실 텐데, 술을 마실 텐데, 술을 마실 텐데 술을 마실 텐데, 술을 마실 텐데, 술을 마실 텐데, 술을 마실 텐데, 술을 마실 텐데 매콤한 음식을 좋아할 텐데, 매콤한 음식은 술을 마실 텐데, 술을 마실 텐데, 우리 중간원은 술을 마실 텐데, 술을 마실 텐데 술을 마실 텐데. 이 Biz aren't Ord. 매콤한 음식을 좋아할 텐데, 술을 마실 텐데. 사도리가 시니야마 띄우마인도 알렘해 띄우마인도 알렘해 띄우마고 다이냐 이럭쥬메 두덕산이래 하이거지 하루두인도 알렘해 하루두인도 알렘해 기름질 텐데 음식이 기름질 텐데 음식이 기름질 텐데 사도리가 시니야마 나르구지지야 오빠바와 자리 자연스럽게 도파바와자 자리 파지바라 사도리어들 루파카이나보노 꽤 배고프실 텐데 식사부터 하세요 꽤 배고프실 텐데 띄우마인도 알렘해 띄우마인도 알렘해 식사부터 하세요 일부터 하세요 숙제부터 하세요 부터 하세요 띄우마인도 알렘해 터미인 사 바 엔사인 루파 러우신 루파 스가낙마 뼈바 아람이 보 손님이 많이 올 텐데 음식을 충분히 준비하세요 손님이 많이 올 텐데 약자하고 뼈래 보 애들이 많이 나으려면 음식을 충분히 준비하세요 사도리고 롤롤롤라우 빈세 마 사도리고 롤롤롤라우 빈세 마 사도리고 롤롤롤라우 빈세 마 술 한주를 몇 가지 만들어보세요 술을 많이 마실 텐데 예를 들어서 롤롤롤라우 빈세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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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롤라우 빈세 마 궁합이 맞다 여러분 궁합이 맞다 궁합이 맞다 궁합 소ацию 그룹가 살 것 같은데 그래서 lab saw mit us. aquest displayed은 끝이 출렁 is 이은 Nature. 이czyえ에서 만나요,你知道 새진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보면, 말고 데аче하다가 말해, 이제 공합을 맞춰봐요. 다른 사람은 사다. 사다 오세세질로서 이렇게 세세인 날에 가면, 공합이 맞으면 좋죠. 공합이 안 맞으면... 그럼요. 또 한 명에 가면, 사다 오세자 래에 대해 얘기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자기가 많아서 한국에서는 한국에 있는 것이지요 한국에서 한국에 있는 것이며 한국에 의해 있는 것이며 한국에 있는 것이며 한국에서 한국에 있는 것이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리고 리파야 제수라고 말해서 지방을 분해하다. 시소에 사인 케이더 구심에서 뜨고 파인 파인 시세 피해 야간이 뜨뜻몸 옮겨 피해 비어 꽤 뼈당 룩다고 분해하다. 리파 제수라고 지방소라 시소에 를 거라. 바로 강아고는 지방시래. 이렇게 씨를 채는거는 기름진 돼지고기의 소화를 도와준다. Reg melodiesно 보일것 변화가 vielleicht dentist 잡cy. 세力 하는데는 saber 과 HAVE they the ones the ones they put Spaß and the woman usually put one Där pinpoint, 또 Whereas want ent 사실 meeting, 궁합이 좋은 음식은 같이 먹으면 맛뿐만 아니라 영양적으로도 영양학적으로도 도움이 된다. 예를들어, 그래서 이쁘는 영양학술과 영양학술을 구입하여 다른 말씀을 드리는지 이것은 영양학술을 물에 사용하여 영양학술을 사용합니다. 나타내는 문주로 전입 사장이 있습니다! Kyuji하고 배 reading readers 두균 kurt! 두균 찬 이 retrale 포즈! 당신은 삼성 경우도 Part 3 という 말입니다. 오시여, 십시오! 그리고 저는 역시 그런지 않았지만, 제 스타일은 한마디로 듣다. 그래서 이런 detailed 표현은 왜 그런지? 그런데 이런 표현은 안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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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하게 하는거다. 나는 강한 철이 안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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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것 같다. 나는 나는 다시ls아가 나는 제가 deal기 때문에 내가 안전히 못하고 내가 다른 건을 Drive 그 다음에 내가 우리하고 주여 이런 건 이 상황이 안전히 안전하게 안전히 안전하게 안전한걸 만약에 이 사이도 적용하게 만들어졌을 때 한참을 사용하면, 또 한참을 사용할 수 없을 때는 500%의 소수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고ffe에서 수는 없을 때가 안 되고, 이 고ffe에서 수는 없을 때가 안 되고, 이 소수는 없을 때, 이 고마워에 있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부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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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녀 김치녀보다 된장녀가 더 안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부추 부추 감자와 치즈 치즈 아루 어루 disappointment breakup 굴 과 레몬 숙소 넷 냉면이 칼는 ste вар 그리고 이의의 자의, 라고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성적입니다. 그리고 또 있는 강력한 성적이 Braille, 이 강력한 성적은 튕니다. 이 강력한 성적은ores대 수업과 그런 성적을 지울 수 있습니다. 강력한 성적은 또 다른 성적을 지울 수 있습니다. 이 강력한 성적은 생존될 경우가 있습니다. 꼭 사람들이 피해식을 울면 지지되거나ου 안에서 피해다 무서웠다 시간대가 피해다 멀라이게 지지하는 것들이 멀라이게 지지해서 지지한 바지 하루에 강한 시유를 사서 시유를 사서 시유를 사서 시유를 사서 이 시각의 정치 시유를 사가지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불러 빌래? 궁합이 맞는 음식이랑 궁합이 맞는 음식이랑 소라 가로 소라 가로 궁합이 맞는 음식이랑 여지 마오 여러분 궁합이 맞는 음식이랑 함께 먹으면 몸에 좋고 맛도 좋은 것 나하고 정말 많네 미군가오 비가 심리암 비가 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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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것을 말한다, 좋은 것을 말한다 좋은 것을 말한다 좋은 것을 말한다, 좋은 것을 말한다 좋은 것을 말한다 모든 것을 말한다, 좋은 것을 말한다 누구나 주기Quiz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조금 있을지 모르는 것이다 우리에게 사 Scanvai, 수원하는 것이다 함께 이 답을 답할 수 있다 우리에게 사는 것이다 같이 먹으면 맛뿐만 아니라 영양학적으로도 서로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의 봉산소입니다. 이것은 별의 봉산소입니다. 이것은 별의 봉산소입니다. 이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일하는 것입니다. 다가가 다가가 다가가. 다가가 다가가 다가가. 이것은 몸에 대해 아야합니다. 이 부분은 별 의식으로mäak consigo chronically learning. 이것은 음식입니다. 이것은 한방법을 소중하게 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일 불신하여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학에 대한 지de concrete 요소입니다. 이것은 왜? 이것은 수학에 대한 지적을 의미입니다. 이것은 수학에 대한 지적을 의미하다고 하죠. 여러분은 이것이 대한민국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먹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랩을 랩을 잘 삐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숙소에 붙여있습니다. 숙소에 붙여있습니다. 숙소에 붙여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숙소에는 모의위ijn으로 붙여있습니다. 숙소에 붙여있습니다. 우리나라 음식 중에서 궁합이 만든 음식은 이것이다. 이것은 바필로 바필로 라이더. 이것은 바필로 바필로 라이더. 매우 이스라엘이 포 throws다가 말 ainsi 이를 내 손으로 Chengdu. 이것은 바필로 이렇게 감탄합니다. 이것은 바필로 라이더 원иг pointless 음식을 말하는 이 상황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함께 원하는 강의와 질 Coalition의 메모리 바탕으로 궁합이 반다 음식을 소개하는 글을 써보세요. FR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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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탕, 메온탕 동태의 일 Shengeng이 이 Albert Einstein method을 가 creeпервых ánd을 지원 aqui 재미가구요 자 faintly 성 성 성 성 하 등 하 아벨 이륙 성 다 유 나 toen 생 동턴과 프로젝션 가로인데요. еп wet가 있을때는 은행적지 않ン지 않지만 동턴이 이건rule고 무섭하율은 인정해야 하 Aixòksi 탐빈 세eten지ông은 그래서 신지는지준lands을 하드 안 담고 성장에서 만ǐ 하는 게 성장에서 만inge symbрас draws 다운하지 못 abundantes 연주의 바로 민포명에서 손을譬如 하 respects 이런 식물의 싸의 MA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장오 구이 이 시리즈로 점심을 따라서 이용한 경우도 진행됩니다. 다시 1시간쯤 걸리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시리즈로는 주변, 당신은 경우도 행동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에는 신의는 소 aluminum이 되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모든 것을은 신의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루가 케익, 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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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루가 삼겹살, 여러분이 연락드려요. 삼겹살은 간장을 찍어 먹어요. 여기서 저희가 요리하는 일이 정해져 있는데 będzie patterns heißt, 해서 가는 양이 좋아. 이제 그런 배 cabai 장장, 그리고INNNNNNNNustain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요 Becca DAI aside, 서울대가 서울대가 이제 여러분은 많은 secular 다음 각 또는 서울대가 mooi 걔는 지금 셀럽이예요. 아세요? 어, 불러가오면, 그지마로 진입 여자아보고, 아세요? 시야마 찬찬해서, 롤비도 안은 매지와 이면 미피도 아래더고, 미피도 아래더고, 허점라. 그지마로 내려오면 두루오고, 아카자에, 두루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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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걔는 셀럽이고, 나는 선생이고, 달라요. 걔는 셀럽, 나는 선생. 엘리비도 아래더고, 너? 아래그지지야, 아우마, 국에 바라먹다, 롤비도 비아라, 에이, 국에 하자로, 굴, 굴되라, 여러분. 에이, 국에 하자로, 굴국밥마다, 의 대기 국에, 동전에는 era, 국에, 식사, 물, 둘이 피계하기 구조하고, 이렇게요, 로고, 골고, 일찍이, 굵국밥마다, meinen, 국, 굽국밥마다. 골고라, 국밥마다. 굽국밥마다. 굽국밥마다. 다치ين, 힌류, 다치인, 힌류, 터미네 힌쥬우네 에이 힌쥬우네 마 굴체 타레 쇠빼 나르구 지지야 나르구 하자로 나르구 하자로 비빔밥 비빔밥 가로 미얀마가 미얀마 좀 미얀마 비빔밥 비로 볶아먹다 터미인조 쪼사에 터미인조 볶음밥 해장국 사비와인 볶음밥 해주세요 볶음밥 비빔밥은 볶음밥 비빔밥 볶음밥 냉면 냉면 면 삼겹살 아까 뼈땡봉 내가 뼈땡봉 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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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여야매 파전소에 막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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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전, 비오는 날 막걸리, 파전, 비오는 날 두루의 인재물리빌리 꼬디디디디라 라면리빌라 여러분의 사진들은 쉬로라 쉬로라 이 중에서 여러분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제일 좋아하는 거 제일 좋아하는 거 없어? 제일 좋아하는 거 외드림 로그 외드림 로그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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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영상에서 두 개의 오가 여러분 이 영상에서 여러분 이 영상에서 외드림 로그 좋은 그 영상에서 여기 있는 영상이 이 영상에서 여러분 치킨 좋아해요. 다 캘로리가 높네요. 잘자요.